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복문에 대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반복문에서의 조건전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 반복문을 쓰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배우는 것이 학습 목표입니다. 반복되는 일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규칙적인 변화가 일어나거나 할 때 반복문 while이나 for 옆에 조건을 써주고 조건에 맞는 동안 같은 종류의 스테이트먼트가 실행되게 하는 것입니다. 반복문에는 while과 for가 있는데요. while하고 for가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while은 이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i의 0이 저장되어 있고요. i가 10보다 작은지 물어봅니다. 작으면 이 두 개 문장을 실행하고요. 작지 않으면 종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0이 10보다 작으니까 0을 출력하고요. i를 하나 증가시키면 1이 됩니다. 1이 된 후에 또 물어봅니다. 그래서 10보다 작으니까 또 1을 출력하고 i는 2가 됩니다. 2가 된 후에 또 10보다 작은지 물어보고 작으니까 작으니까 3이 되고 이걸 계속 하나씩 반복해서 9일 때 합니다. 9일 때 해서 9는 10보다 작으니까 9가 출력되고 아이가 10이 됩니다. 10이 된 순간에 아이가 10보다 작은지 물어보면 작지가 않고 같잖아요. 그러면 종료해서 그 다음에 있는 문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0부터 9까지 출력하면 이런 식으로 쓰이고요.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for문을 쓰면 for문에서는 range라는 함수를 쓰는데요. 이 함수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요. foriinrange라고 하면 이 range 함수에서 생성되는 숫자가 0, 1, 2, 3, 4, 5, 6, 7, 8, 9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0을 i가 기억해서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1을 기억해서 출력하고 9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이 문장에서 while가포의 가장 큰 차이점은 while문은 i값을 변화시켜주는 구문이 while 안에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야 조건을 빠져나올 수 있는 데까지 값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i는 변화하는 값을 써주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 때문에 변화하는 게 아니고 range 함수에서 나오는 값이나 또는 리스트나 문자열에서 값이 계속 변하도록 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주로 while문 다루는 연습을 하고요. 그래서 반복문은 금방 보신 것처럼 조건을 물어봐서 그 조건이 true면 밑에 있는 statement를 하고요. 하고 나서 다시 또 조건을 물어봅니다. true면 또 실행하고 또 물어보고 실행하고 하다가 물어봤더니 조건이 false예요. 그러면 그 반복문을 종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while 예제는 아까 여러분한테 설명드렸는데요. 아까랑 똑같은데 이 문장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추가돼서 이 i과 0부터 여기까지 0부터 9까지가 출력되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이 문장이 추가돼서 i값을 출력하게 되면 이 i값은 몇이 출력될까요? 네 맞습니다. while의 조건을 처음으로 인지하지 않는 while의 조건에 false가 되는 값이니까 10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조건제를 평가해서 true 또는 false가 확인되면 이런식으로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while문에서 이제 조건제를 주의하셔야 될 거든요. 조건 다음에 if처럼 꼭 콜론을 써주셔야 되고요. 이 조건에 맞을 때 실행하는 문장은 모두 다 뒤려쓰기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반복문에서 만약에 비교하는 i값이 있다면 미리 이렇게 값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지정되어 있지 않은 변수라고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반복문 조건에 있는 변수들은 미리 선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while문 연습해 볼게요. 이번에는 value라는 변수에 50이 들어있고요. 물어봤어요. value가 100보다 작은가 물어봤거든요. value가 100보다 작으면 value에다 10을 더하래요. 그리고 우선 출력하라 그랬어요. 60이 되겠죠. 60이 된 다음에 또 100보다 작은지 물어보니까 작아요. 70이 되겠죠. 70이 출력됩니다. 70은 또 100보다 작죠. 그래서 80이 돼서 80이 출력되고요. 80은 100보다 작아서 90이 돼서 90이 출력되고 90은 100보다 작아서 100이 돼서 100이 출력됩니다. 100을 출력한 다음에 100보다 작지가 않죠. 그래서 종료에서 출력해보면 last value는 100이 되는 거죠. 아까 012349 출력할 때랑 다른 점은 그때 코드는 프린트를 먼저 하고 값을 증가시켰고요. 지금 코드는 프린트를 하지 않고 하는 상태에서 증가를 시키고 출력했기 때문에 50부터 출력 안되고 60부터 100까지 출력된 것입니다. 먼저 예제를 볼게요. 이번에는 value가 100인데요. value가 0보다 클 동안에는 하래요. 그러면 value 값이 언제일 때 종료하는 거예요? 와일의 종료 조건은 value가 크거나 같다 0이 되면 죄송합니다. 작거나 같다죠. value가 작거나 같다 0이 되면 이거를 끝내고 프린트 문을 찍으라는 거죠. 그래서 100일 때 들어갔더니 5를 빼라고 했어요. 그럼 95가 되잖아요. 95를 찍어요. 95는 또 0보다 크니까 빼라고 해서 빼면 90이 돼서 90을 찍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95부터 5씩 감소시켜서 찍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5가 됐을 때 5를 빼니까 0이 됐고요. 0이 출력된 후에 value는 0이 되니까 종료 조건에 맞아서 끝나서 value 값을 찍어주면 0이 출력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연습 문제를 보면요. 이번에는 i가 1이고요. i 값이 2의 10승보다 작거나 같으면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종료 조건으로 써보면 종료 조건은 뭐예요? i가 크다 2의 10승 이게 종료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1일 때 2의 10승보다 작으니까 1을 찍어요.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i에다 2를 곱해요. 그리고 2는 또 2의 10승보다 작잖아요. 2를 찍고 또 1을 곱하면 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2의 1승, 2승, 3승, 4승이 쭉 찍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1, 2, 4, 8 가서 1, 0, 2, 4가 2의 10승이 돼요. 그래서 2의 10승이 됐을 때, 될 때까지니까 됐을 때 1, 0, 2, 4가 찍히고 그리고 2, 0, 4, 8이 된 상태에서 while문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1, 0, 2, 4까지 찍히고 이 프린트문 때문에 찍히는 결과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2, 0, 4, 8의 값이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에서 equal이 있느냐 없느냐도 종료 조건이 상당히 차이가 나죠. 이 이전 예제에서는 다 크다 작다만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10번. 이거는 처음에 시작을 앞에 거랑 반대로 했는데요. i를 2에 10승으로 시작을 했어요. 1024로 시작을 해서 1보다 크면 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거의 또 종료 조건은 뭐죠? i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2의 10승을 출력하니까 1024가 출력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i를 2씩 나눠서 다시 i에 넣습니다. 그래서 512가 되니까 이것도 1보다 크잖아요. 512 출력하고 또 나누니까 256 돼서 또 크니까 출력하고 이걸 언제까지 해요? 일단 2일 때까지 했는데 2일 때 1보다 크니까 출력하죠. 2를 출력하고 2를 2로 나눈 몫을 찾으니까 1이 되잖아요. 1은 1보다 크지가 않으니까 이 상태도 종료가 돼서 마지막 값은 1이 출력되는 것입니다. 이제 연습문제를 해볼게요. 1부터 1000 미만 사이에 7의 배수를 y문을 사용해서 한번 출력하는 코드를 잠깐 해보세요. 10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는 7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7로 시작해가지고요. 1000보다 작을 동안에 숫자를 나눠서 나머지가 0이 된다는 건 7의 배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출력을 하고요. 그리고 7의 배수니까 i를 i 플러스 7 해서 7 다음에 14, 21 이렇게 가면 되겠죠. 7로 시작하고 7로 증가시킨다면 if문은 꼭 없어도 되죠. 이거는 써도 좋지만 if문이 없고 프린트만 있어도 7의 배수가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반복문에서 반복문이 어떤 것인지를 배웠고요. while에서 조건의 결과가 false면 빠져나오고 while의 조건의 결과가 true면 안에 문장을 내고 실행을 하게 됩니다. 질문을 해볼게요. 반복문은 언제 사용해요? 네 맞습니다. while문은 조건을 만족할 때 반복해요? 불만족할 때 반복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반복문 while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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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